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밥을 먹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최근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말로 건강에 좋은 건지 실제로 살이 빠지는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5kg을 감량한 20대 여성과 4kg 줄인 40대 남성의 신체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비만도, 혈압 그리고 폐활량 등이 모두 정상입니다. 2명 모두 6시간 동안 한 끼 혹은 두 끼를 먹고 18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녁을 좀 안 먹고 저녁에 회식이 있거나 그러면 점심을 챙겨먹지는 않고요. 다만 식사 때는 좋아하는 음식을 양껏 먹습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대 연구 결과 간헐적 단식은 복부 지방을 줄이고 항노와 항암 효과는 물론 치매 예방 효과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직후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공복 8시간부터는 지방을 분해한 케톤을 사용하는데 이 케톤이 여러 항산화 물질들을 활성화시켜 뇌세포 등 세포를 복원시키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부족해 공복 시간이 길었던 고대인간이 생존을 위해 진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체중 감량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려면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팀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넉 달에 걸쳐 공복 시간을 점차 늘리고 간헐적 단식하는 날의 열량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주 나이가 어린 소아계층 같은 경우는 단식이 하루 이틀 조금 길어졌을 경우에는 쉽게 영양결핍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은 의사의 처방했다라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